Q. 비록 소리가 작기 오 나이스 버디 쉽지 않았는데요 통탄 10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스 나인 언더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긴장한 건가요? 오나요? 내리 오나요? 내리 오나요? 조금씩 계산의 오차가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얼 최민혁 선수는 워낙 샷이 정규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들어갈 뻔했어요 나이스 온 1층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되게 어두워요 최민혁 선수 점점 추격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2머더파가 되었습니다 선도와 한타차 현재 공동 2위 최민혁 드라이빙 아이언을 쳤는데요 워낙 최민혁 선수는 드로우 구제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후반 들어서 힘을 내고 있는 최민혁 세컨샷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저 정도 거리면은 최민혁 선수에게는 컨시드 아닌가요? 반면에 최민혁 선수 표정이 밝은데요 들어가면 공동선수입니다 나이스 버디 아주 정확한 티샷 세컨샷이 다 필요한 홀입니다 그래서 최민혁 선수가 티샷을 아이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홀에서도 이 티샷을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해서 버디를 잡았죠 그래도 228미터가 나가네요 최민혁 선수 자꾸만 눈이 갑니다 9번 아이언으로 세 번째 자시죠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아까 보인 표정이 밝아요 지금 뭔가 계산대로 딱딱 들어맞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약간 오르막이죠 이렇게 되면 최민혁 선수가 단독 선두네요 이런 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드 샷을 구사했습니다 자유자재로 구사하는군요 최민혁 들어가면 단독 선두가 됩니다 단독 선두 짧아요 약간 짧았습니다 공동선도 최민혁 이번에도 들어오셨죠 몸의 회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 나이스 원 와 성공했습니다 멋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버디가 계속 쏟아지고요 한타 차이고 그렇죠 지금 발보다 공이 상당히 내리막인데 3번 후두를 오 과감하게 드로우가 안 걸렸어요 세 번째 샷 진정한 남녀 대결이 되겠네요 아 성공하네요 바로 도망갑니다 단독 선두 최민혁 선수 올라옵니다 한우를 남겨놓고 일단 행운의 여신들이 한 번씩은 다 웃어줬습니다 오 방향이 안좋아요 우와 본인은 살짝 마음에 안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표정이었는데 저정도 걸리면 충분히 버드펫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최민혁 선수 버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 라인의 약간 오르막입니다 버디 좋아요 좋아요 아 멈춰야 돼요 오히려 최민혁 선수의 버디 펫이 상당히 잘하는 퍼지였군요 아 그러면 15 언더파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적용이 되는 대회입니다 최민혁 선수와 강지혁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최민혁 선수의 버디 펫 성공 그렇다면 8번 후로는 어땠을까요 버디 펫 최민혁 선수가 다시 한번 8강 행을 확정 지니는 버디 펫을 성공해냈습니다 1차 대회 우승자 최민혁 선수 4번 후를 따낼 수 있는 기회 살짝 지나가면서 좀 아쉬워하고 있는 최민혁 선수입니다 원업으로 앞서 있는 디페딩 챔피언 최민혁 네 좋아요 결과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벌디펄스 성공! 3업을 만들면서 결국 2번 홀을 통해 4강을 확정짓는 최민욱 선수입니다. 최민욱 선수는 한지민 선수와 한 팀으로 나서고 있고요. 4번 홀 버디펄스 성공하는 최민욱 선수입니다. 최민욱 한지민조는 14번 홀 그린 위에 있습니다. 최민욱의 버디 트와이 성공해내는 최민욱 선수 3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최민욱 한지민조입니다. 최민욱, 핫파이브 16번 홀의 세 번째 샷. 선두와는 3타 차고요. 굉장히 긴 핫파이브이기 때문에 투어는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